다음 상담은 전화상담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대웅제약이요. 대웅제약 매수값이 중 어떻게 되세요? 아, 저기 7만 8천원인데. 7만 8천원이요? 네. 매수가요? 네, 오늘 샀어요. 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밖에 안 돼요, 거의.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저점이다 싶어서 들어가신 것 같으니까 바로 잘 매수하신 건지 봐드릴게요. 아니, 너무 빠져서. 알겠습니다. 지금이 더 빠질 자리가 없어 보여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잘 매수하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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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참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보신 거는 그나마 좀 잘 하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보셨죠? 예,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 그거 균제 논란해서 소송 걸려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건 언제쯤 끝날 것 같아?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예. 여기 대웅제약, 메디톡스, 보톡스 전쟁, 6월 예비 판결 승자는 이렇게 나왔죠? 예, 예. 6월에 나온다는 얘기네요. 6월에 예비 판정이. 아, 그러면 일단은 보톡스 전쟁 1차전에서는 메디톡스가 승리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예, 예.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예, 예, 예. 그죠? 그러면 메디톡스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란 얘기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 보톡스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면은 양쪽 다 지면 치명타를 입게 된대요. 기사를 보니까.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네, 네, 네. 그죠? 그러면 아무리... 그게 이제 해결이 끝나면 누가 지든 저기하든 해결이 끝나면 악재를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악재를 벗어나는 엄청난 보상, 소송에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죠? 예. 그렇게 된다라면 과연 대웅제약이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음... 자, 일단 아버님이 많이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이 부분들로 접근하시는 건 상당히 괜찮은 접근이에요. 예, 예. 근데 이 피해 금액 자체가 일단은 저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거지만 누가 만약에 한쪽이 이기게 된다라면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타격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에요. 대웅제약은 그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실적은 계속... 실적은 괜찮죠. 실적은 괜찮은데 만약에 지게 되면 실적도 쪼그라들겠죠. 아... 그렇겠죠? 예, 예. 그건 여전히 이게 불확실한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게 3월 13일 날 대량 거래가 좀 터졌어요. 네. 3월 13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일부 외국인 기관 오늘 아주 소량 들어왔는데요. 네. 7만 8천 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도 조금 반등 나오게 되면 뭐 8만 5천 원 이상에서는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예. 일단 단기적으로 좀 짧게 끌어치고 나오시고요. 예. 더 주고 사더라도 완전하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아, 그 6월 달에 다른 정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6월 달에 6월 달에 매도하실 생각이시라고요? 아니, 아니. 네, 다 끝나고 이게 1차예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단기에 끝나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챙겨 놓으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다가 이 종목이 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보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소금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반등 나왔을 때는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매도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로 다 받아드렸죠? 신경을 안 쓰셨군요. 아니에요. 왜 안 쓰셨을까? 다시 한 번 정의를 좀 해드리려고. 지금 그 자리 때 보게 되면 충분히 8만 7천 원대, 8만 6천 원대 올 수 있어요. 그때 그냥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7만 매수가 위로 오게 되면 그냥 불확실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챙기면서 보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